디스커스 사용법 디스커스는 손잡이, 작동 레버, 몸체, 흡입구, 용량 표시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량 표시창의 숫자는 1회 흡입시 1씩 줄어들어 5부터 5로 표시됩니다. 0이 나타나면 다 쓴 것이므로 그 전에 새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흡입 전에 표시창에 남은 약물의 숫자를 확인합니다. 왼손으로 몸체를 수평으로 잡고 오른손을 손잡이 홈에 끼운 후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돌립니다. 작동 레버를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돌립니다. 작동 레버를 돌리면 흡입구가 열리고 약이 나올 수 있게 준비됩니다. 분말가루 뭉침으로 인해 막혀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숨을 끝까지 내쉬어 흡입 준비를 합니다. 흡입구를 입에 물고 강하고 깊게 들여 마십니다. 입을 떼고 약 5초에서 10초간 숨을 참습니다. 숨을 참아야 흡입한 약이 기관지 내부에 골고루 퍼질 수 있습니다. 참았던 숨을 자연스럽게 천천히 내쉽니다. 손잡이를 잡고 뚜껑을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왼쪽으로 돌려 닫습니다. 흡입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물로 입과 목을 헹구어 주세요. 흡입구에 후하고 부는 경우 흡입약물은 들여 마시는 약물입니다. 흡입구에 후하고 입김을 불면 입에서 나온 수증기에 의해 흡입구 구멍에 약물이 붙어 다음에 들여 마실 때 약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흡입구에 입을 대고 강하게 들여 마시세요. 작동레버를 돌리지 않은 경우 손잡이를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돌리세요. 손잡이를 돌린 후 작동레버를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돌려야 약이 흡입할 수 있게 준비됩니다. 작동레버를 돌리지 않으면 흡입구가 막혀 있어 약이 나오지 않습니다. 작동레버를 여러 번 돌린 경우 손잡이를 돌린 후에는 작동레버를 딱 한 번만 누르세요. 작동레버를 한 번 돌리면 약이 소비됩니다. 여러 번 돌리면 약이 소비되고 약가루가 쌓이면서 흡입구멍을 막아 들여 마실 때에는 약물이 빨려 나오지 않습니다. 숨을 짧게 들여 마신 경우 숨을 너무 짧게 들여 마시면 약이 입안에만 들어가고 강하고 깊게 숨을 들여 마시세요. 숨을 안 참은 경우 흡입 후 숨을 참고 바로 숨을 내쉬면 약이 다시 나와 기관지에는 약이 남지 않게 됩니다. 약 5초에서 10초간 숨을 참았다가 내쉬어야 약이 기관지 벽에 고르게 퍼져 약효가 나타납니다. 약 5초에 숨을 내쉬습니다. Every week has been at the same time 약 6초에 입안에 시작한 약 5초에 입안에 입안을 내쉬ovat